반지꿈은 그 상징성과 해석에서 다채로운 의미를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적 상황이나 삶의 특정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반지꿈의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관련된 문원 정보 및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몽에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겠습니다. 반지는 일반적으로 연결, 영속성, 그리고 소유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성은 꿈에서 나타날 때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꿈에서 반지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인간관계, 감정상태, 또는 삶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지는 연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반지나 약혼반지처럼 반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에서 반지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인간관계나 감정적 연대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장면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나 현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거나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지는 또한 영속성의 상징입니다. 반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지속적인 가치나 목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지는 소유를 상징하기도 하며,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소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반지가 깨지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나 관계,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 걱정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지 꿈의 해석은 꿈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지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상태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며, 꿈에서 결혼 반지를 착용하거나 교환하는 장면은 새로운 시작이나 관계의 강화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혼 반지는 결혼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상징하며, 꿈에서 약혼 반지를 받거나 주는 장면은 새로운 약속이나 계획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금반지와 은반지의 차이는 그 상징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금반지는 일반적으로 재물, 권력, 그리고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금반지를 착용하거나 얻는 장면은 물질적 안정이나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은반지는 금반지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순수함과 감정적 가치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은반지가 등장하는 경우, 이는 감정적 안정이나 순수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깨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걱정이나 불안, 상실감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반지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을까, 걱정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나 목표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혼반지의 의미 김씨의 사례 김씨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꿈에서 자신이 새로운 결혼반지를 받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결혼반지를 받으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꼈던 김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결혼반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의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과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김씨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지를 잃어버리는 꿈 박씨의 사례 박씨는 꿈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반지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박씨가 자신의 물질적 안정이나 중요한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씨는 최근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재정적인 걱정으로 인해 이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꿈은 박씨가 현재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재정적 또는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반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지의 변형 이씨의 사례 이씨는 꿈에서 자신이 착용한 반지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이씨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지가 변형되는 모습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 속의 반지 변형은 그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지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의 구체적인 내용과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에서 반지가 나타날 때, 이는 종종 인간관계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는 관계의 깊이와 영속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나 새로운 약속이나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반지와 같은 물질적 상징이 포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물질적 안정이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깨지는 꿈은 상실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지 꿈은 그 자체로 다채로운 상징성과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와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꿈입니다. 반지는 연결, 영속성, 소유를 상징하며, 이러한 상징성은 꿈의 내용과 꿈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꿈의 내용에 따라 반지 꿈은 관계의 깊이, 물질적 안정, 상실감과 불안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반지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인식하고, 삶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도에게 반지를 빼앗기는 꿈 가정의 화목이 깨지거나, 연인 사이에 다투거나, 헤어지게 됨 구리 반지가 금반지로 변하는 꿈 구리 반지가 금반지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첫 출발은 보잘것 없으나, 결과는 크게 만족스럽다는 암시다. 구리 반지가 보석 반지로 변한 꿈 미천한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구리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굳은 약속을 하게 된다. 만남, 결제, 합의, 계약, 회사 등으로 해문의 열쇠를 쥔다. 금반지를 받는 꿈 처녀라면 결혼이 이뤄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며, 부동산이나 아파트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태몽의 경우 장차 사회적인 여류명인이 될 귀한 딸을 낳음 금반지를 얻거나 사는 꿈 미혼인 남녀가 금반지를 얻거나 사는 꿈을 꾸었다면, 곧 결혼이 성서되거나, 귀한 신분이 되는 의미이며, 만약 기혼자가 태몽으로 꾸었다면, 귀하고 큰 인물이 될 아기를 갖게 되는 꿈이다.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면서 즐거워하였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천생연분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금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띄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출세하고, 휘하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학생은 명문 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각종 경기에서 승리한다. 금반지를 줍는 꿈 횡재소가 있음 금은방에서 예쁜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자식을 낳는다. 물품 구입을 한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낚은다. 횡재의 온이 있다. 꽃밭에서 붉은 산호 반지를 줍는 꿈 어떤 즐거운 모임이나 파티에서 멋진 애인을 낚는다. 재물과 돈을 얻는다. 꽃밭에서 예쁜 사파이어 반지를 줍는 꿈 어떤 모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사랑의 인어를 낚는다. 재물, 돈, 물품, 횡재 등이 있다. 남의 집에서 반지를 얻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사가 있다. 세대기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재, 재물, 돈, 제수대통 등이 있다. 남의 집에서 예쁜 오팔 반지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예쁜 딸을 낳는 태몸이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남편에게 반지를 받은 꿈 세머리 행복하고 부여할 것이다. 남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 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녹색 산호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명석한 두뇌로 시대적 문명을 창출해낸다.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경사가 생긴다. 누의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재,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되어 익신 출세하고 휘하에 많은 부하를 거느린다. 큰 대업을 약속하거나 문서상 계약을 한다. 많은 돈을 손으로 거머쥔다. 다이아몬드 반지 받는 꿈 다이아몬드 반지 받는 꿈은 이웃 남녀가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이성에게 고백을 받을 꿈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반지를 끼는 꿈 다이아반지를 끼는 꿈은 모든 일이 잘 풀려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반지를 사는 꿈 다이아반지를 사는 꿈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게 되는 태몽입니다. 이 아이는 인기를 많이 얻는 연예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하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도둑에게 반지를 뺏기는 꿈 도둑에게 반지를 뺏기는 꿈은 결혼생활이 바탄날 징조이다. 혹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흉몸이다. 룩이 반지를 검지손가락에 끼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다. 달콤한 사랑과 핑크빛으로 인연을 맺는다. 학생은 두레가 발달하고 학업성적이 상승한다. 많은 반지를 얻게 되는 꿈 태아의 재능이 많고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맑은 전기석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중앙으로 옮기게 된다. 당선, 합격, 취득, 승리 등이 있다. 모래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돈, 재물, 횡재수를 암시하거나 자연 속에서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된 모래밭에서 예쁜 로비 반지를 줍는 꿈 만남의 장소에서 사랑을 줍는다.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아 불티나게 팔린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이 희망차게 보인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산호 반지를 받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다. 행운이 온다. 약혼이나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무수히 많은 반지를 얻은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자손을 얻게 된다. 물에 빠진 금반지를 줍는 꿈 귀한 자녀를 낳게 되거나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짐처 미혼녀가 금반지를 남에게 받은 꿈 미혼녀는 결혼이 성서된다. 반지를 선물 받거나 얻거나 줍는 꿈 꿈 속에서 예쁜 반지를 선물을 받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또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어 기쁨이 가득하겠다. 혹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이성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거나 관심을 끌게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약 반지가 결혼 반지라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상징이 된다. 반지를 잃어버리는 꿈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됨 반지를 줍거나 선물 받는 꿈 좋아하는 이성에게서 사랑을 받거나 상사에게 신임을 얻게 됨 백금 반지와 관련한 꿈 둘째 아기 또는 두 번째 지위에 놓이거나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붉은 산호 반지를 받는 꿈 신념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앓고 있던 지위룡이 깨끗이 낫게 된다. 뜻밖의 행제로 인하여 직장, 가정이 풍요롭다. 재물, 돈, 물품이 생긴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하얀 사파이어 반지를 받는 꿈 임무, 자연계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게 된다. 상, 훈정을 받거나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합격, 당선, 승리, 승진 등의 길조가 있다.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검지 손가락에 끼는 꿈 오래된 문헌을 조사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장관 뜻을 금빛 찬란하게 실천한다. 위시, 실천, 행사 등을 실행으로 옮긴다. 복주머니를 열어보니 쌍으로 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동호님으로부터 반지나 보석을 받는 꿈 조만간에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져 결혼하게 됨. 동호님으로부터 에모랄드 반지와 팔찌를 받는 꿈 집안에 혼선 문제가 있거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귀하고 예쁜 선물을 받는다. 부부가 몸에 지니고 있던 반지나 그 밖의 폐물을 나누어 갖는 꿈 실제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심한 다툼이 있거나 집안의 우한이나 뜻하지 않던 문제로 잠시 별거하게 될 징처. 붉은 노비 반지를 약지 손가락에 끼는 꿈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 재물과 행운의 열쇠를 만지게 된다. 사랑과 복된 인연을 맺고 미래를 약속하게 된다. 만남, 사랑, 결실 등이 있다. 붉은색 전기석 반지가 빛이 찬란한 꿈 분해발달이 향상되고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학생은 정신이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창조, 발명, 출판 채물, 행제, 인연 등이 있다. 비어있는 반지갑을 받은 꿈 어떤 사람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사회 지도자로부터 루비 반지를 받는 꿈 킹크빛 향원의 선물을 받고 행복감에 만취한다. 인연, 사랑, 재물, 돈 등이 있다.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로부터 반짝거리는 오팔 반지를 받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쌍가락지나 백금 반지를 얻는 꿈 쌍가락지나 백금 반지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거나 다른 사람과의 인연으로 크게 성공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금반지를 받는 꿈 상대방에게 금반지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결혼이 성서된다. 남성은 귀한 여성을 맞이하게 된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어져 있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형제자매가 한결같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달콤한 축복을 받게 된다.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성취 등의 기룬이다. 손가락의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는 꿈 손가락의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는 꿈은 연애관계에 찬바람이 돌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예지몽이다. 간혹 부부간의 성적관계에 대한 장애 불안이 반영되어 이런 꿈을 꾸기도 한다.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는 꿈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단란하고 화목하던 가정이 금이 가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려는 것을 도로 잘 맞춰 넣은 꿈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려는 것을 도로 잘 맞춰 넣은 꿈을 꾸게 되면 단란하고 화목하던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이르게 되지만 재결합하여 살게 된다. 손에 끼던 반지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꿈 연인관계에 금이 가거나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꿈 수많은 반지를 얻은 꿈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손을 얻게 될 짐초 아름답고 예쁜 핑크빛 사파이어 반지가 환희 한눈에 들어오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신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태몸이다. 애인 사이에 서로 반지를 주고 받는 꿈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짐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예쁜 다이아 반지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이 들어온다. 애인하고 서로 반지를 주고 받는 꿈 사랑의 결실로 백년가액을 맺거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선물, 계약,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는 꿈 선남선녀가 한 쌍의 원앙으로 화촉을 밝힌다. 결혼, 결합, 합의, 합궁 등으로 달콤한 맛을 보게 된다. 열 손가락 모두 금반지를 끼고 있는 꿈 집안의 경사가 생기고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있는 등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 성취 등 암시 예쁜 비튬 반지를 중지 손가락에 끼는 꿈 아름다운 사랑, 행복, 믿음을 굳게 약속하게 된다. 결혼, 약혼, 재물, 돈, 행운 등의 경사가 있다. 예쁜 에메랄드 반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꿈 최고의 이상적인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계약, 재물, 돈, 행제 등이 생긴다. 오팔 반지를 약 뒤 손가락에 끼는 꿈 티 한 점 없는 순수한 사랑의 인연을 맺는다. 큰 대업을 성취한다. 은반지 색이 변하는 꿈 아름다웠던 장식품이 변색해버리면 자신의 전도에 재난이 기다린다. 완대로 가치 없던 금속이 귀금속처럼 빛을 바라면 행운이 찾아온다. 은반지를 선물 받는 꿈 확실한 약속의 증거로 우정이나 사랑이 오래 지속됨. 은반지를 약 뒤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다. 애틋한 정을 아는다. 은반지를 친구로부터 받는 꿈 사랑의 꽃이 활짝 핀다. 확실한 약속을 주고받아서 뜻을 간직한다. 처녀가 금반지를 받은 꿈 결혼,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며 부동산, 아파트 등의 계약이 이루어질 징조 처녀가 반지를 상대방에게 받는 꿈 결혼, 계약 등이 성립되고 남성은 귀한 여성이나 일의 성과를 얻게 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오팔 반지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 약속을 하게 된다. 사랑의 꽃 선물을 받게 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핑크색 진주 반지를 받는 꿈 애틋한 사랑에 고백을 하고 핑크빛 약속을 주고받는다. 예쁜 선물을 받는다. 친구로부터 핑크빛 비추 반지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마음의 선물을 받고 약속을 하게 된다. 핑크빛 행운이 꼭 구름을 타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사푼히 다가온다. 클로버 꽃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는 꿈 부르고 청아한 선남선녀가 애틋한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미래의 장례를 약속하게 된다. 사랑, 만남, 합의, 계약, 결혼 등의 예쁜 행운이 있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룐이다. 푸른 토파지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휘하에 부하를 거닌다. 두뇌발달이 오고 상, 분장을 받는다. 하얀 산호 반지를 물에 깨끗이 씻는 꿈 여태껏 고통받던 것들이 씻은 듯이 말끔히 사라진다. 창조, 발생, 발전 등이 있다. 하얀색으로 반짝거리는 오팔 반지가 한눈으로 환하게 보이는 꿈 신비하고 오묘한 지위를 영적으로 깊이 맛보게 된다. 부흘, 공명, 재물, 출세, 성공 등의 기룐이다. 할아버지가 반지를 손에 끼워주었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는 꿈 큰 인물이 돼 아들을 낳게 됨. 헤어진 남자친구가 반지를 주는 꿈 헤어진 남자친구가 반지를 주는 꿈은 남자친구 또는 그에 준하는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